안녕하세요. 6시 네덕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서서히 잠을 자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동영종 아이들인데요. 동영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리톱스나 코노피튬 아이들일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이런 리톱스 아이들은 보통은 다 지금 이렇게 탈피를 끝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탈피를 다 끝내고 나서 여름에는 성장을 멈추고요.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금 가을이 시작이 되면 예쁜 모습으로 윤기가 돌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이미 탈피를 다 마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리톱스의 특징이 탈피를 하면서 몸집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탈피를 다 마친 아이들이 껍질이 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껍질을 벗으면서 이두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늘 이렇지는 않고요. 가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좋은 거죠.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탈피를 지금 다 끝냈거든요. 이 아이의 껍질을 보시면 이미 다 탈피를 올 봄에 끝냈 아이인데 더 크고 싶었나봐요. 한 번 더 탈피를 하려고 지금 이만큼 옷을 벗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멈춰있네요. 너무 신기하게 두 번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탈피를 마친 아이들은 편안하게 이제 반근을 해서 쉬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들도 지금 합식을 해주고 나서 그 뒤로 물을 한 번 주고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어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아이들은 제가 한 번 더 물을 주고 나서 저는 이제 단수에 이런 아이들은 들어갈 건데요. 근데 애매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좀 애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코너퓨튬 안에 속하는 축전입니다. 축전. 이 아이가 올 봄부터 계속 탈피를 할 것처럼 빵빵해지면서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명관수를 해줘가지고요. 충분히 물을 줬거든요. 저명관수 해주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힘에 탄력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탈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코너퓨튬 아이들은 탈피를 하면서 이 안에 이제 두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이 한 개에서 아이들이 까고 나오면 여기 안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축전도 꽤 얼굴 두수가 있는 아이인데 탈피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맛에 코너퓨튬을 또 키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코너퓨튬도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면 휴면기에 들어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잠을 자기 전에 탈피를 사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라도 이런 애매한 시점에 아이들이 탈피를 하려고 약간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물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탈피를 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이 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 10일 전에 혹은 15일 전에라도 충분하게 저명관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물을 주셔서 탈피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좀 성장에 탄력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빌러붐이라는 코너피튬 아이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늦었던 감이 없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너무 애매한 시기에 탈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살짝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쭈글거림이 보여서 이 아이는 제가 한 번 더 물을 줘서 탄력을 받고 탈피가 조금 빨리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상면에서 물을 주시더라도 이 얼굴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여리여리한 속에 있는 자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있는 코너피튬이나 이런 리톱스 아이들은 저명관수로 물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물 주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물을 주시고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탈피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이 아이들은 충분히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살짝 반근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 딱 돌아오면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생기가 있어 지거지는요. 장마와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하게 물 한 번 주시고요. 이렇게 가을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은 단수를 시켜 주셔도 충분히 또 여름을 날 수 있는 또 동영종 아이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처럼 지금 이 시기에 좀 애매하게 탈피를 하고 있는 아이들 또 관리하는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역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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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